모모랜드! 하나, 둘, 셋! 캡처할 티켓! 안녕하세요, 모모랜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모모랜드 이번 새 노래, 뱀! 정말 반응이 어마어마합니다. 네, 저희 모모랜드가 신곡 뱀! 뱀!으로 돌아왔습니다. 네, 포인트 안무가 정말 정말 기대되는데요. 네, 살짝 보여주세요. 기대해주시, 어, 준비해주시고요. 음악 주세요. 네, 잠시 후 모모랜드 무대가 공개되니까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네,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다음 곡 소개도 함께 해볼까요? 네, 걸크러쉬 듀오, 한을 만나보기 전에 청년미 뿜뿜 넘치는 온앤오프와 심장이 주근주근거릴 정도로 사랑스러운 프로미스9의 무대부터 뮤직! 시작!